도서관은 정숙이 기본인 거 몰라? 아, 미안.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리프. 이나 공주였어? 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 궤자 1순위지. 안녕하세요.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우와, 도서관 현자가 우리랑 같은 이도 공주였어. 반가워, 그린. 가만,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 벌써 버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 나도 블록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만큼 모일 수 있거든. 역시, 예상대로 버블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군. 뭐? 버블잼은 정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 블록 잡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성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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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좋아. 어?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하...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아... 지금 팝불 공주님의 질문은...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블록이 필요해! 헛, 으, 프룩! 그릇이 위험해! 그릇이 괜찮아! 너희들... 으으 으으... 블록은 어디 있지?! 버블버블 가야 제잎! 다이아, 그린! 변신 완료! 스크린 팟! 피아! 버블! 퍼플! 어디로 갔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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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으악! 으악! 오른쪽! 여기! 저기! 헉! 헉! 클레어! 버블 스포츠! 버블 스포츠! 버블 스포츠! 얘들아! 스크린 팟! 날 따라와! 버블 스포츠! 왼쪽! 오른쪽! 으악! 으악! 사단이 막혔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선 벗겨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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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좁혀오고 있어! 으악! 드릴! 이제 어떡해! 어? 블록들의 대장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으악! 하지만! 블록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버블 스포츠! 으악! 으악!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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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까지 뜨는 거야! 달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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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 버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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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인데, 퍼플? 어? 어?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즈! 이즈! 블루다! 비어비엘입니다! 이즈! 이즈! 블루다! 나가신다! 얍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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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퍼플! 너 혼자 계속 풀리잖아! 그린 좀 봐! 자로 잰 것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으악! 블루다 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에휴, 알겠다! 그린! 응?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주라! 응? 제발 한 번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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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응! 히히히!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밌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으흐흐 엇! 저기 있다! 자,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엇? 잠깐만! 빨강이였나? 아닌가? 안녕, 그린! 쉿!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아,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어? 한 번만, 제발! 에휴, 한 번만이야 에헤?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뱃과, 어... 응? 응? 발표하다 말고 자는 거야? 그린, 어디 아파? 너 수업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아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보는 중이야 어? 나불어 그린 왜 그래? 어? 아이아이 으아? 퍼플, 공 좀 던져줄래? 흐흐흐, 좋아, 금방! 쨔! 흐흐흐흐흐흐흐흐 아휴,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물론 뉴런이 망가진 것 같다 오, 상자? 혹시 저게... 우와, 보물상자야! 세상에... 아니 세상에 모든 지식이 들어 있다는 책이잖아? 흐흐흐흐, 이것 좀 봐! 내 품을 이루! 우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진리,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좋아! 퍼플 공지의 것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바리에서 흐흐흐흐흐은 behvive vara 그릇타입빛 cuatro장리백mal 그릇에 왜 before 영어로 숨겨서 말이 legitaus Secco 자막irать 자막을 스트레인 한글аб